안녕하세요. 하부경제TV 서현도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가치불 존모 카카오입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또 다시 하방 압력에 크게 갇히는 그런 시장이었죠. 사실 오늘 외국인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카카오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역시나 호재성, 무디우스라든지 아니면 바닥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카카오 주가는 신저가 나라. 사실 이러한 매각 관련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한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거나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아직 현실성이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매각하겠다 그건 아니고 어떠한 우려의 뉴스들이 나온 건데 다른 기업들만 보더라도 혼자만의 악재였다면 혼자 빠졌겠지만 그냥 저는 시장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신저가 나라 이런 얘기 나오죠. 다음 뉴스 바로 보겠습니다. 연일 신저가 카카오 시장 탓 성장성 의문. 역시나 안 좋은 이야기들 시장 탓 성장성 의문. 두 개 다라고 봅니다. 두 개 다고 성장성에 의문이 있다. 의문이 있다기보다 그냥 성장주들에 대한 시장의 스탠스가 계속 유지 중에 있다.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주가 빠졌다. 이런 얘기들만 하기 때문에 뉴스에 대해서 크게 딱히 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점을 한 번 더 밀었습니다. 일단 다음 라운드 피규어 구간이라고 하면은 7만원 구간이 되겠죠. 7만원 구간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전에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때 바닥 뉴스가 많이 나왔던 8만원에서도 벌써 만원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8천원 정도 해야 되겠죠. 7천원 8천원 아니 7천원 8천원 8만원 구간 대비했을 때 그렇죠. 저는 뭐 빨리 반등이 나와주기를 바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카카오는 오르기가 좀 힘들지 않나 계속 이렇게 똑같이 보고 있고요. 그럼 저점은 어디인가 저점이 어딜지는 사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시가 변하고 또 카카오에 대한 외국인의 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부분이 제대로 턴이 될 때 그때가 바닥이겠죠. 단순하게 8만원? 압구간에 8만원? 8만원 지지 받았으니까 여기가 바닥이다. 시장 상황 고려해야죠. 지금 성장주들은 무조건 외면받는 시장입니다. 카카오가 어떤 실적을 내든 어떤 매출을 내고 어떤 사업에 진출을 하고 어떤 걸 준비하고 해도 이런 게 잘 먹히지 않는 시장이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사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카카오 주주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찾아서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실 8만원도 저는 저점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간이 저점으로 확인이 되려면 제가 말했죠. 추세광선도 전환이 된 다음에야 바닥 확인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다이렉트로 7만원, 6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반에 계속 나온다? 이러면 이 라운드 피규어 구간이 6만원, 7만원이 바닥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다만 앞 구간에서 최대한 의미 있는 구간을 찾는다고 하면 이러한 구간들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이러한 지점들을 이었을 때 이게 일시적으로는 의미 있는 구간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시장의 압력을 견뎌내고 반등을 만들어 줄 만큼의 힘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차트에 이런 선을 연결해가지고 저점이니 혹은 앞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한 번 더 찍으면 쌍바닥이니까 흔히들 말하는,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쌍바닥이니까 다시 반등하겠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좀 보고 있는가 혹은 카카오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 이 부분이 진짜 바닥을 판가람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외국인이 어떤 움직임을 좀 뭐였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전체 패대기입니다. 패대기고 명확하게 설명드리면 그리고 거의 월요일 수준으로 팔았습니다. 월요일에 지수 많이 1.5%였는데 오늘도 물론 지수 많이 빠지긴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꽤나 많은 양을 팔았다. 다만 오늘은 되게 야금야금야금 계속 이렇게 내려가다가 장막판에 살짝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반등 나왔는데 일단 외국인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포트폴리오에 구성된 종목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줄었다. 이거는 오늘 진짜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명확하게 보였고 사실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은 그 전부터 포트폴리오에 좀 빠져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오늘 자신들이 최근에 좀 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기관들이 최근에 힘을 좀 줘가지고 주가를 올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강하게 매도했습니다. 찾아보면 이런 종목들이 금방금방 들어오는데 이런 특징이 있었다 외국인들이. 그럼 오늘 카카오의 수급은 어땐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의 수급인데 역시나 오늘 시장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42만주 매도 나왔고 기관이 방어에 나서 좋습니다. 나서 좋습니다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오늘 카카오의 주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것은 외국인이었고 기관이 매수를 해서 떨어지는 걸 좀 막아주려고 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날 양매도 했거든요. 외국인 거의 100만 가까이 하고 기관도 37만이었는데 하락폭으로만 본다면 이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죠. 3900원 빠졌고 3800원 물론 시가 시작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락폭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기관은 사고 외국인만 이정도 팔았는데 이날이랑 비슷하게 주가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외국인 외국인되면 그냥 빠지고 있다. 외국인이 카카오를 아직도 좋지 않게 보고 있다. 뭐 그러한 이슈가 될 만한 거 시장에서 찾아가지고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죠. 근데 뭐 그렇다고 시장에서 호재 나오면 주가 반등합니까? 반등 잘 안 하죠. 결국 중요한 거는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나스닥 나스닥이 빠지고 오르고 이거에 의미를 둔다기보다 나스닥에 대부분의 이런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재 이러한 기술주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관점이 카카오에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단순하게 나스닥 지수 빠지고 오르면은 그냥 미국 시장 주식하는 거랑 똑같죠. 카카오 매매하는 거랑. 오늘 일단 창고만 봐도 신한 그 다음에 골드만 이런 데서 모호건 스탠리 이런 데서 매도가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타법인도 오늘 매도를 했네요. 이 부분도 살짝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꽤나 많이 팔았죠. 기타법인이 진짜 회사에서 나온 주식인지 다른 주체에서 나온 건지는 명확하게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오늘 카카오는 주가와 외국인 때문에 많이 빠졌다. 제가 윗구간에서도 차라리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떻겠냐. 아직까지는 차라리 비중을 태우려면은 올라가는 걸 보고 물타기를 하거나 비중을 다시 실어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저점을 일단 깼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신저가의 개념으로 저점을 또 한 번 깨고 내려왔습니다. 다음 구간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증시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할 때 그런 구간에서 한 번 브레이크가 걸리긴 하겠죠. 근데 그 브레이크가 시장 전체적으로 이 하방에 나오다가 브레이크가 한 번 딱 걸려도 이후에 진짜 반등 구간이 나온다. 혹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오고 이후에 증시가 안정세를 찾는다 해도 카카오는 진짜 증시만큼 반등을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단가가 아직 그렇게 큰 폭으로 뭐 하락에 나오거나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늘 똑같이 말씀드리겠지만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진짜 엄청나게 롱텀으로 카카오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 이런 날은 사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카카오 자체가 외출이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짜 성장선만 보고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죠. 그리고 규제 같은 것도 언젠간 풀릴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겠고 그리고 그런 롱뷰를 가지고 계신 분은 굳이 제 영상을 찾아서 보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어쨌거나 카카오는 아직도 저는 저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는 저한테는 아직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가 싼 구간이고 어디가 비싼 구간인지 그것도 한가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희 네이버에서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 저희가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벤트에 관련된 소식들 지금 이쪽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주은이라고 해가지고 6월달 준비 6월달을 준비하자 해서 6월 하반기 이벤트 시작했습니다.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네 이쪽으로 문의 주시고요. 모든 문의사항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하루빨리 저점을 좀 찾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많이 빠져가지고 기분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저녁 좀 맛있는 거 드시고 내일 오늘 FOMC 결과가 오늘 새벽에 한번 나올 겁니다. 시장에 하루빨리 안정세를 찾길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